한국 원자력학회가 사용 후 해결료 처리와 관련한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. 원자력학회는 29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 후 해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m 깊이의 특수시설에 처분하자는 내용의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. 이 같은 방법은 스웨덴, 핀란드의 방식과 개념적으로 같지만 처분용기의 구리 두께 등을 공학적으로 최적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처분장의 면적과 비용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학회는 설명했습니다. 동일 물량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핀란드의 심층 처분 개념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처분장 면적은 70% 이상 줄고 경제성은 30%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